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지연수 일라이의 이혼 스토리, 고부갈등, 격정적인 둘의 싸움으로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지만, 무엇보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민수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수는 7살 나이에 맞지 않는 뛰어난 말솜씨와 다정한 행동, 그리고 철철 넘치는 애교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잘 표현하고, 또 눈치도 빨라서 세심하게 엄마와 아빠를 잘 챙겨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엄마 아빠 사랑에 오자케오 노릇을 잘 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수가 했던 예쁜 말들과 다정한 행동, 그리고 민수의 사랑스러운 애교들을 한 번 되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민수 때문에 참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빠에게 매달려 엉엉 울며 가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민수의 예쁜 말과 사랑스러운 애교가 너무 좋아서 설레는 마음에 참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민수는 넘치는 매력을 뽐내는 예쁜 아이인데요. 우리 국민 손자 사랑둥이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말도 잘하고, 또 세심하게 다른 이들의 감정과 기분도 잘 헤아려주는데요.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눈치도 꽤나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만난 아빠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 지연수와 일라이를 이어주려 하는 사랑의 오자케오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민수는 2년 만에 아빠를 만나고 난 후 펑펑 울며 오열하는 일라이에게 아빠 힘이 세졌어, 좋아서 울어라며 아빠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든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많이 그리웠는지, 아빠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살이 빠졌는지, 또 변한 것들은 없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그러고서는 아빠 살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며 아빠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민수가 참 섬세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는 아빠와 목욕을 하면서 미국에서 결혼은 했는지, 우리를 버린 것이 사실인지,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어린 마음에 꽤나 신경 쓰였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일라이는 그런 거 아니고, 민수에게 그런 것들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민수는 아빠가 미안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아빠가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자신이 의심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대화인데요. 일곱 살이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아빠와 헤어지는 시간이 되면 늘 마음 아픈 소리로 아빠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지 라는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민수는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며 정성스럽게 그림 편지도 썼는데요. 대충 그리면 안되지 정성을 담아 야비라고 외치며 아빠 생일 카드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멋진 생일 카드를 써주고 싶어 집중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는데요. 민수는 다시 만난 아빠에게 아빠 내가 선물이 있어요 짜잔이라고 말하며 활짝 웃으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일라이는 처음 받아보는 민수의 편지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이토록 작은 아이가 어쩜 이리도 큰 감동을 주는 걸까요. 그 모습을 보던 민수는 아빠 행복해요 라며 아빠의 마음도 대신 표현해 주었는데요. 일라이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민수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이거 받아서 행복해라며 감동받은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민수는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아 라며 애교도 부려보는데요.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들이 또 있을까요. 민수는 아빠 엄마와 함께 갓 놀이공원에서도 두 사람의 손을 양쪽으로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양쪽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빠 엄마와 셋이 함께 놀러온 놀이공원이 너무 좋았는지 천국이네라는 말로 그 기분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목마를 타면서 아빠 엄마의 손 뽀뽀도 시켜주며 나름 두 사람의 화해도 시도해보는데요. 민수가 보기에도 엄마 아빠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렇게 틈틈이 사랑해 오작교 역할도 든든하게 잘하는 모습인데요. 민수는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고 배려심이 참 많아 어디를 가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민수가 이렇게 사랑해 오작교 역할을 끊임없이 잘해줘서일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일라인은 드디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민수 옆에 남고 싶어서 결국 지연수와 합가를 결정했는데요. 아빠! 민수! 아빠! 민수야! 아빠! 아빠 아빠! 민수야! 민수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Stu holder TRUMP ikke Lockbox oil 아이고 앗 아 귀여워 안돼 입만 hätten 분명함 분명함 국수 한 입 먹어도 돼? 그렇게 향 이라이가 합가 소식을 알리려 민수를 만나러 갔을 때도 민수는 아빠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고 푹 안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무한 애교를 발사했는데요 아빠에게 머리에 뽀뽀라며 뽀뽀를 원하기도 하고 아빠가 하려는 입술 뽀뽀에는 입을 틀어막고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도 합니다 밀당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일라이는 이런 민수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 후 세 가족은 밥을 먹었는데 민수는 아빠가 있어서 그런지 배가 볼록하게 나올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연수는 볼록 나온 민수의 배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너무 예쁘다 배가 수박이 됐어 한입 먹어도 되라며 장난을 쳤는데요 지연수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지연수도 표현을 참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라이에게 화만 내는 모습을 보다가 민수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표현력도 뛰어나고 재미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인이다 보니 지연수도 말을 참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민수는 아빠의 스윗하고 다정한 말투와 엄마의 재미있고 뛰어난 표현력을 다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라이가 민수에게 민수야 좀 있으면 이사가는데 아빠가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민수랑 같이 있을까라며 합가에 대한 민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에 민수는 너무 신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언제 이사가요? 라고 물어보며 우리 집에서 평생 살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바람을 지연수와 일라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의견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정말 언어 천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표현력도 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수는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위 분위기나 눈치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로 예쁘게 잘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엄마나 아빠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남자 아이 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애교도 상당히 많고 사랑 표현도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런 다정함은 타고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라이가 지연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역시 타고난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라이는 지연수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난 뒤부터 매우 다정하고 예쁜 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둘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그 달달함에 녹아내리게 할 정도로 달콤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일라이의 모습을 보니 민수는 아빠 붕어빵이었는데요 지연수는 앞으로 이 다정한 부자 사이에서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일라이는 민수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결국 미국에 돌아가지 않는데요 한국 정착을 결심하고 취업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빠가 다시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 줄 거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민수가 또 어떤 예쁜 말들을 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예쁜 말과 행동으로 엄마 아빠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던 민수가 드디어 아빠와 함께 살게 되어 얼마나 신이 날지 두 사람의 재결합을 바라던 많은 시청자들도 기뻐하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쏙 빼닮아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도 잘하고 언어 표현력도 뛰어난 민수이기에 앞으로도 엄마 아빠를 많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런 민수에게 좋은 앞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되고요 새로운 집에서 새 식구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어봤기에 서로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와 함께 세 사람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